왜 그런 너 있지 아냐 화창한 날 밝은 햇살 바람을 깨면 기분이 괜히 상괴 해지고 설레어져 대박에 나가면 뭔가가 이뤄질 것 같은 그날도 그랬는데 근데 이런 난 뭔가가 괜히 불안해지 수운해 갈까 말까 그런 거무선 멍시가 뻔히 쳐다보라 그래서 결국 나갔어 문을 나서는 첫 걸음 참 설레여 줄이 있어서 다 헤이지 뛰쳐나가려고 난리여 헐레벌떡 나갔던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 않았어 광경이었나 그래도 계속 걸어나가다 보니 우리 집 땡땡이 베리가 글쎄 부르르 떨고 있는지 왜 글쎄 부르르 떨고 있는지 왜 글쎄 부르르 떨고 있는지 왜 그대 부르르 떨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불안함 혹시 긴장 아니 설레임일까 아니면 천만한 그 기분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불안함 혹시 긴장 아니 설레임일까 아니면 천만한 그 기분 오 마이 갓 올라간 꼬리가 내려간 순간 어디 가든 천만사람들과 이 공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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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릴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 어릴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 껀덕을 깨고 나왔네는데 기대와 많이 달랐는가 본데 그래서 괜히 우는 건가 본데 오래오른 룩씨 근데 뭐 대체 기대했던 건데 근데 뭐 대체 기대했던 건데 우리 집 땅땅이 베리처럼 난 그 불을 때가 있는지 왜 그 불을 っ었고 있는지 왜 그 불을떨고 있는지 왜 그 불을떨고 있는지 ALL NIGHT ALL NIGHT ALL NIGHT ALL NIGHT 바DIAAA 2.. 감사합니다.